암은 전세계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주요 위협 중 하나입니다. 암의 원인은 다양하며, 일상에서도 수많은 요인이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지요. 오늘은 이러한 요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할게요. 담배는 암, 특히 폐암의 주요 원인입니다. 직접후변뿐 아니라 간접후변도 위험성을 증가시켜요. 과음은 여러 암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며, 이는 구강, 목, 식도, 간, 유방암 등에 해당됩니다. 햇빛이 발생시키는 자외선은 피부암의 주된 원인이죠. 화창한 날, 외출 시,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이 중요해요. 의료 진단을 위한 엑스레이와 같은 방사선 노출은 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, 일반적으로 매우 낮습니다. 그러나 직업적인 방사선 노출이 있는 경우에는 더 높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. 몇몇 화학 물질들은 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데요. 이들에는 성면, 벤젠, 라돈, PCB 등이 있습니다. 이들 물질은 특정 직업에서 노출될 수 있으며, 라돈의 경우 주거 환경에서도 노출될 수 있지요. 대기 중에 미세먼지와 같은 공기오염물질은 특히 폐암의 위험을 증가시켜요. 몇몇 감염병은 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. 이에는 주로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HPV, 간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비형 및 시형 간염, 바이러스, 그리고 위암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 필러리 등이 포함되지요. 과체중 및 비만은 여러 종류의 암, 특히 유방, 대장, 간, 최장, 신장, 내장암의 위험을 가져옵니다. 이들 요인은 암 위험을 증가시키지만, 반드시 암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.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, 규칙적인 암검사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, 오늘부터 건강한 선택을 해보세요. 자세한 정보와 지원은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